안녕하세요 필리카 비즈이가 꾸민 할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맹돌입니다 교투를 가고 있는데요 잘못 왔어요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 왔어요 하지만 다른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거? 흔들리지 않게 가면 천천히 좀 아 아 대나무숲 아무때나 옆으로 들어가면 될걸? 응 경치나 이런게 한국도 비슷비슷할 건데 이게 다르죠 아니 뭐 그리고 다음은 기사님을 같이 뵙겠습니다 예수님이랑에게 또 은우기 형의 갬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런 막 햇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소리가 작게 보니까 뭔가 예뻐 보이긴 한데 크게 보면 또 이상할 수도 있대 니가 더 잘 찌지 잘 찌겠지 이리 좋을 줄 알았네 저리 자신분이 너무 잘 찌지 않았다 도aws가가 깊있네요 백불에서 나은 사과신분이 많았다 신발맛의 여행이 커서 야 좋네 은혁이 한마디 하실래요? 인지형을 위해서 내가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하늘이 망해 하늘이 좋아 하늘이 아님 케블르가 스프레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지하 가리하다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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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택시 타고 있습니다 택시춤 가가지고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고? 도쿠리 저런 것도 한 게 딱 사가면 좋겠구만 나중에 도쿠리 저런 것도 한 게 다가서 해치러 가고 한 거 있어요 하얀 빙수 도쿠리 저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저 뭐 100원 내고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 저것도 있었어요 한 바퀴 돌고 오는거 여기가 메인일기인데 여기가 메인일기인데 넓어요? 기억이 안나네 아.. 여기가 메인인데 넓어요? 아.. 기억이 안나네 가만히 없어서 이제 오는거같이 여기가 메인일기인데 넓어요? 아.. 기억이 안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원래 이게 참 예쁜 길인데 저거 보면서 저 메인 건물이 지금 다 공사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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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뭔가 안맞다 나 서울 가면 버스를 못 타겠더라 서울 가서 버스 안 돼 여기야? 소만 나오겠어 왜? 이걸 찍어야지 할로나를 찍어야 되더라 약간 좀 TV방송처럼 나온다 잘 나오네 아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하셨죠? 사카오? 사카오 사카오 스시 갈려고 했는데 일요일에 휴무여가지고 갑자기 말이 없으셔야돼 방송하라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찌지방구리가 어제 먹었던 거랑 비슷하게 가ką 목 bird 있는 중 마라 여러 명 생강 obi